편지 옛날 신라중엽대에 강원도 명주 그러니까 지금의 강릉지역에는 남대천 남쪽 연화봉 밑에 서출지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과 마을에는 박연화라는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연못가에 나와서 물고기들에게 밥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몇 해를 밥을 주기를 하니 물고기 떼들은 연화의 발걸음 소리만 나도 물 위로 떠올라 모여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박연화가 연못가에 나와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웬 서생이 자기를 보면서 연못가를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지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이 착각인가 연화는 일단 모르는 척을 하고 물고기에게 밥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생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연못가에 나와 있었고 연화가 물고기들에게 밥 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연화는 그 서생이 몹시 신경 쓰였습니다 심지어 훤칠하고 잘생긴 그 서생은 연화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쳐다만 보실까 차라리 와서 말이라도 걸어 주시던가 연화는 물고기 밥을 주면서도 그 서생의 강렬한 눈빛만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답답해진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하 답답하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러다가 이 연못물이 다 마를 때까지 날 쳐다만 볼 것 같구나 차라리 내가 말을 걸어보자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건지 물어봐야겠어 혹시라도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아휴 내가 내가 무슨 생각을 그래 그냥 왜 쳐다보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연화는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꼬박 세우며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 서생에게 말을 걸어보자 연화가 그림 암을 먹고 연못가에 가니 그날도 어김없이 서생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고기 밥주기를 밀어두고 그 서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이 서생이 몹시 놀라서는 뒷걸음질을 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한 장의 편지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뭐야 왜 도망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정말 오늘은 말이라도 해보나 싶었는데 연화가 이상히 여겨 그 편지를 주어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반갑소 이 편지는 바다 건너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이 땅을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소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한다오 만약 이 편지를 4일 안에 7명의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뭐... 뭐야? 뭔 소리지? 연화가 편지를 마저 읽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그거 읽으면 안 됩니다 이리 내시오 이리 내 서생이 다시 연화 앞에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네? 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읽지 마시고 이거요 이거 이걸 읽으세요 서생은 연화가 들고 있던 편지를 휙 낚아채고는 그 손에 다른 편지를 주고 얼굴이 벌개져서 도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뭐야... 이건 또... 연화는 어이가 없어 하며 서생이 새로 주고 간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을 제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에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바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낀 감정에 너무 당황했다오 이 감정이 한순간일 것이라 생각했소이다 하지만 아니었소 다음날 나도 모르게 나는 당신을 보기 위해 연못가로 향하고 있더이다 그렇게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두 번 세 번 그대를 보러 갔고 그리고 나는 알았소 내가 당신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말이오 연화는 그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가며 그 안에 담긴 진심어린 서생의 감정을 모두 느꼈습니다 편지에서 밝힌 서생의 이름은 무얼랑이었고 연화에게 결국 혼인을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역시 그랬어 그 멋진 서생분이 나를 쳐다본 이유가 아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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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는 그 편지를 읽고 또 밤늦게까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답장을 써서 연못가로 가져갔습니다 연못가에는 역시나 그 서생이 먼저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기에 연화는 다가가 그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개져서는 휙 돌아서서 연못가에 가서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서생 아니 무얼랑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소중히 연화가 주는 그 편지를 들고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아무렇게나 경거망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더욱 글공부에 힘써서 입신양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그때 제 부모에게 당당히 오셔서 생락을 받으세요 그리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무얼랑은 무얼랑은 편지를 읽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래 연화 낭자의 말이 맞아 내가 자격을 갖추고 찾아가야 해 이제부터 학문을 열심히 연마하여 입신양명 해야겠구나 내 반드시 반드시 성공할 것이야 연화의 편지에 몹시 감동한 무얼랑은 굳은 각오를 갖고 신라의 수도 경주로 가서 여러 스승들을 찾아가 배우며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편지를 준 후 무얼랑이 연못가에 보이지 않자 그가 어디로 갔나 알아보았고 그가 학문을 연마하고자 경주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속으로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성공하여 자신을 만나러 와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연화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연화의 집에서는 연화의 나이가 관연함으로 부모님이 그녀의 혼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이 무얼랑과 약속한 바가 있긴 하였으나 혼사는 부모의 뜻에 따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화의 부모가 혼처를 구한지 오래지 않아 적당한 신랑감을 찾았고 좋은 날을 받아 연화를 그 신랑감과 성례를 시키려 하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부모의 뜻을 알고 고이 고이 넣어둔 무얼랑의 편지를 다시 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직도 자신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는 듯 하였고 그 마음은 연화의 가슴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무얼랑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현재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가지고 연못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랫동안 내 손에 밥을 먹고 자라왔지 않니? 허니 내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렴 여기 내 간절한 사정을 나의 이 마음을 경주간 무얼랑께 전해주렴 부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구나 연화는 그렇게 사람에게 말하듯 하면서 그 편지를 연못물 위에 던졌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지 못한 연화는 그 편지에 자신의 무얼랑에 대한 마음까지 담아서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물고기들 중에 가장 큰 잉어 한 마리가 연못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연화가 던져버린 그 편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연화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저 편지를 무얼랑께서 볼 수 있다면 부디 내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연화는 그렇게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 살면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여 큰 성취를 이룬 무얼랑은 어느 날 어머니가 생선이 드시고 싶다고 하여 장터에 나갔습니다 가만 보자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생선이 드시고 싶다 하시는데 크고 좋은 생선이 있소? 무얼랑의 물음에 생선 장사가 큼지막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어 무얼랑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놈이 제일 좋소이다 어떻소? 아주 큼직 하지요? 아 이건 어머니와 내가 먹기에는 너무 큰데 아 그렇소? 에헤이 그거 어머니 드릴 거면 이왕지사 큰 놈으로 하셔야지 그럼 이거 하시오 생선 장수는 옆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슬쩍 들어 보였습니다 에이 그건 또 내가 먹기에도 작고 아유 어쩔 거요 이놈이요 이놈이요 생선 장수가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양손에 들고 결정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무얼랑은 고민하다가 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배 터지게 생선 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큰 놈으로 주시오 아 역시 시원시원 시원하시구만 자 여깄소 무얼랑은 그렇게 큼지막한 생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머니께 요리를 해드리려고 큰 물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웬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응?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물고기 뱃속에 웬 편지가? 아 아 아 안돼 설마 또 또 뭐 행운의 그 모시기 하는 그 편지? 아니 내가 일곱 명한테 어떻게 그 편지를 다 써서 전달했는데 아휴 내가 그러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데 아 이게 또 왜 나한테 다시 와 아휴 이 거머리 같은 편지 무얼랑은 편지를 펼쳐보기를 망설였습니다 일전에도 우연히 얻은 그 요상한 편지 때문에 온갖 고생을 했었고 욕도 많이 먹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읽지 말고 버리자 태워버리자 그래 안 읽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무얼랑은 무얼랑은 그 편지를 집어 화로로 가져가 태워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 한 점 없던 맑은 날씨에 거센 바람이 불어 편지를 불태우려던 화로의 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웬 바람이야 이거 이상한데 무얼랑이 까만 그 편지를 들고 고민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첫 글자를 본 무얼랑은 머리를 뭔가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하는 연화낭자의 글씨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연화 연화낭자의 글씨다 그녀가 보낸 편지야 이럴 수가 이게 어찌 생선 뱃속에 큰일 날 뻔 하였구나 정말 큰일 날 뻔 했어 그것은 일전에 받은 요상한 행운의 무슨 편지 그런 게 아니고 연화가 자신에게 보낸 급한 사연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무얼랑은 그 편지가 어찌하여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사연을 모두 읽고 즉시 어머니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을 드린 뒤에 그 길로 명주로 말을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기를 연화 기다리시오 무얼랑은 무얼랑은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갈아타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무얼랑이 그렇게 급히 명주에 도착해 연화의 집에 이르니 이미 집에서는 홀레식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마침 새신랑이 연화의 집 문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얼랑은 다짜고짜 그 새신랑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멈춰 에? 퇴근 뉘이쇼 누구인데 새신랑 앞을 막는 거요? 새신랑이 어이없어하며 무얼랑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무얼랑은 대뜸 허리에 차는 검을 빼들었습니다 이 집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마슈오 나는 연화 낭자와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오 당신이 이 대문을 들어가고자 한다면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결단을 내야 할 것이오 무얼랑의 불타는 눈빛과 기세 새신랑은 잔뜩 기가 죽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검은 놓고 말하시오 대화로 합시다 대화로 왜 이래 가시오 당장 가시오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소 무얼랑은 무얼랑은 부동자세로 문을 막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이 그래도 이건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물러나면 내 꼴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 새신랑이 어쩌지를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때 밖에서 새신랑이 들어오지 않으니 연화의 부모가 이상하여 밖으로 나와봤고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연화의 아버지의 외침에 새신랑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 자가 저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검까지 빼들고요 자기가 뭐 연화 낭자와 미래를 약속했다나 뭐라나 아 이게 사실입니까 뭐라 그게 무슨 자네 그게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찌 남의 집 홀례식에 와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부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흠 그런가 연화의 아버지는 무얼랑을 가만 보았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기세와 그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좋다 일단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자네는 잠시 기다려보게 내가 들어보고 상황을 정리하겠네 쉬 물러날 자가 아닌 듯 하구만 연화의 아버지는 그렇게 새신랑을 잠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얼랑을 집 안으로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얼랑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가감없이 연화의 부모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연화의 부모가 몹시 신기해하였습니다 뭐라 물고기의 배에서 연화의 편지를 보고 달려왔단 말인가 허허허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하늘이 너희 둘을 연결해 주었음이야 아마도 두 사람의 그 지극한 정성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하늘까지 뜻을 통하게 한 것이지 하하 어찌 하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연화의 부모님은 감탄을 하고 곧바로 새신랑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저 자신의 상황을 슬퍼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얼락님과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들어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나가자꾸나 네 좀 늦으셨네요 그래 서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 연화낭자 내가 왔소 연화는 멍하니 무얼랑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오신 거예요 이거 꿈 아니죠 그렇소 꿈이 아니오 내가 내가 그대가 보낸 편지를 받았소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늘이 도우셨소 그렇소 하늘이 도우셨소이다 이제 걱정 마시오 내가 앞으로 항상 그대 곁에 있을 것이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연화의 부모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무얼랑은 연화와 혼인을 하였으며 자신의 다짐과 약속대로 그 이후에도 학문을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식 잘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얼랑의 월자와 연화의 화자를 딴 월화정이 있어 두 사람의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 옛날 유진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를 모두 잃고 집안 가세가 기울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안의 나이 어린 협객들과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마을에 있는 돼지들을 훔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알 수 없는 도둑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유진동은 꾀를 냈습니다. 그는 무리한 사람으로 하여금 돼지를 묶어 배 이불에 싸서 짊어지게 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뒤를 따라가며 고글하게 해서 마치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이 돼지를 훔쳐가는 것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동은 또 큰 길가에서 사람들과 씨름을 즐기곤 하였습니다. 그의 힘이 워낙에 장사였기에 그를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라의 재상이었던 이자견이 그 큰 길가에 행차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재상이 행차한다는 말에 놀라서 길을 열었고 유진동과 그 일행들도 한쪽으로 비켜 섰습니다. 재상 일행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언뜻 재상 이자견이 유진동을 한 번 보고는 수레를 세워놓고 한참이나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쳐다보는 거지? 유진동은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재상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이 주눅들 이유는 없다 여기고 당당한 자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자견이 그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한 뒤에 물었습니다. 흠, 아까 멀리서부터 네가 씨름하는 것을 보았다. 혹시 너에게 아버지나 형이 있느냐? 재상의 물음에 유진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큰형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혹 무슨 책을 읽었는지 말해볼 수 있겠느냐? 예? 책이요? 저는 책을 읽지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허허허. 이자견은 한참을 유진동의 얼굴을 훑어보다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자견은 집에 돌아가서는 제수를 찾았습니다. 제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희집갈 때가 되어 마땅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대감? 흠, 내 이번 행차에서 한 호나 말을 보았는데 기골이 비범하고 힘이 장사였소. 또 씨름을 잘하여 능히 다른 사람들을 쉽게 굴복시키더이다. 네, 보아하니 제수 씨 딸의 배필로 마땅한 듯하여 한참을 보다 왔소이다. 어떻소? 그러자 제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불초 여식을 위하여 좋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려 하시니 제가 아주버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만 그저 힘이 장사이고 씨름을 잘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제 딸의 배필로 삼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자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제수, 내 사람 보는 눈을 믿으시오. 훗날 그 청년은 틀림없이 아주 귀인이 될 것이니까. 그렇군요. 하긴, 아주버님의 사람 보는 눈은 이 나라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자견의 집안에서는 혼인 날짜를 잡고 유진동을 맞아들이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 죄상댁 사람과 혼인이라고요? 아니, 지금 저한테 농을 하시는 겹니까? 아니, 농이라니. 누가 혼 사가지고 농을 하겠나. 진짜라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진동은 계속 믿지 않다가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자견 집안의 사람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왈페짓을 관두고 타고난 힘을 바탕으로 무예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견의 집 종들이 그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자 그는 쇠 굴레로 종을 마구 때리는 등 여전히 험악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진동의 장모는 이를 괴롭게 어기고 혼사를 추진했던 아주버님 재상 이자견에게 가서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일찍이 그 신랑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 말씀을 하신 까닥에 불초 여식으로 철을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학문을 닦지 않고 행동 또한 지나치게 패악스러우니 제가 걱정이 되어 잠조차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자견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재수 사위가 나이가 아직 많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받던 유진동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무예를 갈고 닦았습니다. 어느 날 유진동이 말을 타고 활 쏘는 것을 연습하던 도중에 실수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는데 자신이 멀쩡한 것에 몹시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몹시 분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을 분질러버리고 하늘에 외쳤습니다. 하! 말 타고 활과 화살을 쏘는 이 무술은 몹시 위태로워서 군자가 어부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제부터는 물을 버리고 문에 종사할 것을 맹세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곧장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갔고 바로 제상 이자견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이자견은 껄껄 웃으며 껄껄 웃으며 그날로 유진동이 학문을 익히는 것을 도왔고 유진동은 열심히 경서를 외웠는데 학문에도 제법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진동은 명경과에 급제를 하였고 이후로 관직에 올라서도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자견의 말대로 그 관직이 판서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훗날 이자견과 유진동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이자견이 길에서 유진동을 한 번 보고 그가 뒷날 반드시 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 집안사람과 혼인을 추진하였으니 참으로 사람 보는 눈이 귀신과도 같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성황신도 겁먹은 남자 옛날 어느 시골길을 어떤 관원 일행이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인 듯한 이가 말에 높이 타고 있었고 그의 하인들이 앞뒤로 늘어서서 위세 좋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가한 봄날 농부들이 일을 하며 흥겹게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가다가 문득 한 하인이 멈춰 서더니 몹시 당황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하인은 멀찌감치 보이는 성황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른 하인들도 점점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가야했고 걸음을 계속 걸어서 일행은 차차 그 성황당에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인들은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위에 상관도 드디어 눈치를 채고 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러는 거지 뭔 일이 있는 겐가 일행이 성황당 바로 앞에 이르자 하인배들의 발걸음은 우쭐거리기는 하지만 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고 개중에는 몹시 수군대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이상하게 어기고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안색이 좋지 못하니 무슨 일이냐 아 얘 그 그것이 하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대답을 주저하였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대답을 못하느냐 무슨 무서운 짐승이라도 있는 것이냐 뭘 봤어 그러자 한 하인이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얘 나리 다름이 아니오라 저 성황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면 반드시 후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황당의 성황님이 아주 지독하기로 유명한 성황님이어서 그래서 다들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요. 후환 무슨 후환 예 뭐든 안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아마도 나리께 영 불길하실 듯 하옵니다. 내게 불길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휴 황송하옵니다. 하하하 내게 불길한 것이면 너희들에게야 무엇이 두려울까 이것들아 걱정 말아라 내가 지나는 길에 성황이 나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내가 그 당을 불을 지를 것이니라 예 성황이 제사를 나리께 안 드리면요 그래 내가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성황이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더니 이 대담한 상관은 제사는 커녕 성황당 앞에서 말에서 내려 성황당에 오줌을 누고 유휴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농담까지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내 특별히 오줌으로라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이느냐 아유 이게 무슨 하인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되었습니다. 이 상관이 유유히 말을 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갑자기 멀쩡했던 말이 거품을 물더니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 발버둥치고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겁을 먹었던 하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몇 하인이 정신을 차리고 말에서 떨어진 상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유 나리 나리 괜찮으십니까 이를 어째 이게 무슨 괜찮다 괜찮아 다행히 상관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고 있는 검을 뽑아 죽은 말을 베어버리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들 잊지 말고 어서 장터에 가서 술을 한 말 사와라. 아유 얘 나리 하인들이 황급히 장터로 달려가서 시키는 대로 술 한 말을 사왔습니다. 상관은 술과 말고기를 성황당에 가져다 놓고 피가 뚝뚝 흐르는 검을 뽑아 들고 성황당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 하였습니다. 이놈 니가 내 말을 죽인 것을 보면 필시 니놈이 말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이야. 여기 말고기와 술을 가져다 놓았으니 내가 보는 앞에서 어디 한번 먹어보거라. 하지만 만약 내 앞에서 이 고기를 못 먹었다가는 내 이 성황당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 상관의 말이 끝나자 정말로 기괴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관이 성황당 앞에 놓은 술이 저절로 적어지고 말고기가 차차 줄어가더니 어느덧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당하면 웬만한 사람이면 겁을 집어먹고 성황당 성황신에게 항복을 할 것이나 이 상관은 더욱 성이 났습니다. 네 이놈 니가 내 말을 흔적도 없이 없앴으으니 그 대신으로 너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리라. 그는 그러고 그 성황당을 불질러놓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본 뒤에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성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조때의 공신 홍윤성 이었습니다. 홍윤성이 그 구호를 지나간 뒤에 그 동네의 사람들은 행여나 성황신이 화가 나서 자신들에게 해꼬지를 할까 두려워 불이 났게 그 성황당을 다시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이 다 지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성황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데 성황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야야 하지마 하지마라 응? 나한테 제사를 지내려거든 먼저 지난번에 다녀간 그 홍지주님 그 홍윤성이라는 분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오너라 그래야 내가 살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엄청난 용자 앞에서는 귀신도 머리를 숙이는 모양이다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휘먹은 지보리 방정환 널따란 연못에 하얗고 어여쁜 지보리 두 마리가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가 모두 수컷이고 모양도 쌍둥이 같이 똑같았습니다. 그 중 한 마리는 불쌍하게 귀가 먹어서 사람의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른 놈은 귀가 아주 밝아서 사람들이 가는 소리로 소근거리는 소리까지 잘 알아들으면서도 귀 먹은 오리를 잘 도와주지 아니하고 늘 속이기만 하였습니다. 매일 세 차례씩 주인집 아이가 연못가에 나와서 땅 위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때마다 귀 밝은 오리가 사람이 먹이를 줄 때 잘못 어릿더릿 하다가는 잡히기 쉬우니까 내가 먼저 가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봐서 위험하지 않거든 부를 것이니 그때 와라 하고 속이고 자기가 먼저 가서 열심히 먹은 후에 겨우 귀머거리를 불러서 나머지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귀머거리 이 오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대단히 친한 동무로만 믿고 날마다 찌꺼기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주인집 아이는 잡힐 줄만 알고 있는 귀머거리를 초 오리는 웬일인지 길이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때 주인 영감이 연못가에 와서 먹이를 뿌리면서 이 오리는 두 마리가 다 알을 낳지 않으니까 오늘은 한 마리를 잡아 먹어야 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벌써 알아듣고 귀 밝은 놈이 개교를 내서 귀머거리를 보고 여보게 오늘은 잡힐 염려가 없으니 같이 가세 하였습니다. 귀머거리는 속는 줄을 모르고 즐겨 하면서 귀 밝은 놈을 따라 함께 먹으러 나갔습니다. 먹이를 한참 먹고 있노라니까 별안간에 주인이 달려들면서 오리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줄 미리 알고 귀 밝은 놈은 처음부터 눈치만 채고 있다가 얼른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잡힌 것은 불쌍한 귀머거리 였습니다. 귀 밝은 놈에게 속은 줄은 알지 못하고 날개를 잔뜩 붙잡힌 채로 메어 달려서 푸덕 거리면서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인 아이가 쫓아와서 아버지 그 오리를 왜 잡으셨습니까 길도 잘 들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 오리가 늘 먼저 나와서 먹이를 잘 먹는 오린 줄 알고 물 속에 있는 오리는 늘 나중에 나오는 오리여서 오늘도 이때까지 안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주인 영감은 아이를 보고 알을 안이 낳으니까 잡아 먹으련다 하니까 아이는 아이는 오리는 길도 잘 들고 귀여우니 놓아주시고 잡으시려면 저 연못에 있는 놈을 잡으십시오. 저놈은 길도 안 들고 먹이도 나중에 나와서 먹는 놈이 니까요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럼 길 안 든 오리를 잡기로 하자고 그 잡았던 오리 발목에 헝겊을 감아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길 잘 든 놈은 표를 해두었다가 이따가 밤에 자러 들어가거든 발목에 헝겊 없는 놈을 잡으면 된다 하였습니다. 물속에서 귀 밝은 놈이 벌써 알아들었습니다. 애써 개교를 내어 귀 먹은 놈이 잡히도록 하였더니 이번에는 지가 잡히게 되었으므로 또 개교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귀먹은 오리를 보고 여보게 자네 큰일 났네 자네 발목에 맨 헝겊이 바로 오늘 밤에 잡혀 죽을 표시일세 지금 얼른 풀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귀먹 어리는 꼭 그걸 풀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아예 모르고 아휴 알려주어서 대단히 감사하이 하고 절을 하면서 입으로 그 헝겊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 밝은 놈은 속으로 옳지 이제 됐다 하고 기뻐하면서 던지는 그 헝겊을 제 발목에다 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려고 애를 써도 자기 입으로는 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벌써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 갑니다. 한운수 없이 귀 밝은 놈은 또 다른 꾀를 내어 귀먹은 오리를 잡히게 하려고 여보게 오늘은 자네가 먼저 들어가 자게 나는 사람들이 무슨 의논을 하는지 듣고 와서 자겠네 하였습니다. 기머거리는 안심하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귀 밝은 놈은 옳지 이제 저놈만 잡히게 되었다 생각하고 즐거워 하면서 저는 연못가 으슥한 곳에 가서 숨어 앉아서 기머거리가 잡혀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 밤에 연못가에서 끼룩끼룩하고 괴롭게 오리가 오는 소리가 나므로 주인과 아이가 뛰어가 보니 오리 한 마리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연못가 연못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자빠져 있었습니다. 에헤이 이 족제비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러나 마침 발에 헝겁이 없는 길 안 든 오리다 잘 됐다 하고 주인이 말하니까 아이가 오리 집을 들여다보고 나서 아버지 이 오리에도 헝겁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귀 밝은 놈이 여러 번 이 귀머거리를 죽게 하였으나 결국 제 께에 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절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설화나 민담으로도 알려진 옛날 이야기는 수백년 혹은 수천년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지고 또다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옛날 이야기는 문화의 전통과 믿음 그리고 가치를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샘 고맙습니다. INTRO 고맙습니다. wa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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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